일부 후보자 캠프에서 익명으로 각자 개인이 더 나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당의 공식 일정을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에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를 임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야 할 것이다 일단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습니까 우리 제1야당에 국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아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네 당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닌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? 환영해주신 당과 지도부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후보 분들이 합류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선의 흥행을 확신하고 그리고 재미를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땀을 흘린 후보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. 3. 2. 1. 2. 3. 감사합니다.